여러분께서는 지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낯익은 노래죠.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유아 프로그램의 대명사 뽀뽀뽀. 그리고 1981년 5월 25일부터 방송이 됐으니까 올해로 32년이 된 유아 프로그램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뉴스를 제외한 국내 tv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방영된 프로그램이 바로 이 뽀뽀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뽀뽀뽀가 이번 주를 끝으로 폐지가 된다는군요. 사실 특정 방송국의 특정 프로그램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고향 같은 프로그램 추억이 담긴 프로그램. 그래서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요.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뽀뽀뽀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일대 뽀미언니죠. 왕영은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뽀미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뽀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직도 어울리세요. 그 인사가. 네. 천 회 가까이. 1회부터 천 회 다 되도록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폐지 소식 듣고는 어떠셨어요 어제? 많이 서운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뽀뽀뽀가 있다는 게 뭔가 든든함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뉴스를 접하고 너무 허탈하고 아쉽고 그랬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서운하다고 그리고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떠나신 거는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거죠? 81년에 시작해서 몇 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로 4년을 했네요. 그렇게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뽀미언니라는 타이틀이 지금도 따라다니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한때는 그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뽀뽀뽀를 제외하고도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그램, 오늘 전국은 지금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가수를 얘기할 때 특정한 노래 한 곡만 딱 이렇게 각인이 된 것처럼 맞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뽀미언니라 그러니까 물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살짝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추억인가라는 걸 생각하면 뭐 저한테는 최고의 프로그램이지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특정 가수의 특정 노래 하나만 기억되는, 말하자면 이용 씨 하면 잊혀진 계절 그렇죠. 김민희 씨 하면 똑순이란 말이 계속 따라다니는 게 싫었다고 하듯이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친정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프로그램이고 사실 중간에 뽀뽀뽀가 폐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 잠깐 폐지가 됐다가 많은 부모님들의 요청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상징적이고 좋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은 물론 아쉽지만 세월이 또 흐르다 보면 또다시 그 타이틀로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시 뽀뽀뽀가 그런 이상적인 포맷으로 탄생을 한다면, 재탄생을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뽀미언니 맡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좋게 봐주면 뽀미 아줌마. 아니면 뽀미 할머니쯤 됐을 때나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왜냐하면 지금 없어져서 당장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면 저는 또 그만큼 나이가 들어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같아서는 그냥 시청자로 남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원히 사람들 머릿속에 뽀미 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뽀미 할머니보다는? 네. 저 길거리에 가면 저를 와서 때려보고 만져보고 꼬집어보고 했던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뽀뽀뽀의 뽀미언니는 지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마치 정말 아이들의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망치를 가지고 텔레비전을 깨고 들어가서 뽀미언니를 만나겠다고 했을 정도로. 실제로 그때의 뽀미언니 인기가 대단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뽀뽀뽀는 단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직장인들도 그거 보고 출근하고 싶어 했고.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뽀뽀뽀를 보고 가려고 그러다 엄마한테 혼나는. 그리고 군대에서는 그거를 같이 보고 훈련을 했을 정도지.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송 일주일도 안 돼서 시청률이 폭발을 했어요. 그건 단순히 어린이들만 본 게 아니라는 반증이죠. 아니, 근데 원래 선천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타고나신 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뽀미언니께서. 아니, 아니.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렇게 막 아이들을 막 원래 좋아하고 아이들만 보면 막 데리고 놀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셨어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뽀뽀뽀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예뻐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이후에 진행을 했던 후배들 몇몇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아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진저리가 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당해내질 못해서 나중에는 막 아이들이 학을 떼는 이런 후배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애였어요. 야! 시작할 때 저도 애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애한테 애들 몇십 명을 맡겨놓고 그거를 뭐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놓고 하는데 하루 종일 애들 속에서 방송 딱 들어가면 저 하나가 아이들 뭐 스물몇 명 뭐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고. 그렇죠. 걔네들을 조용히 시키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 어릴 적 왕영은이 기특해요. 기특할 정도로. 너 어떻게 했니 그걸. 아니 그게 몇 살이셨죠 그때 그러니까. 어렸죠. 그때 뭐 스물세 살. 스물세. 세상에. 그런 나이에. 아니 그 기억나는 추억 뭐 어떤 거 있으세요 그 에피소드. 아이들 스물명 데리고 그 아가씨가.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럼요.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때 나는 혼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싸운 거죠. 오늘 참 뽀미언니의 비밀 여러 개 밝혀줍니다.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고. 조용히 해. 찌개. 막 이러고 끝나고. 그때 귀여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미 뭐 아이 엄마가 됐을 거고 아빠도 됐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 뭐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다는 말이 맞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별로 안 늙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32년이 흘렀는데 목소리는 어쩌면 그대로세요? 아니 사람 몸에서 가장 늦게 늙는 데가 목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저 실례지만 몇 학년 몇 반이시죠? 왕영은 씨. 보쌈 할 줄 아시죠? 네. 아까. 아. 제가 알아서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알아서 쉽게 계산하시고요. 5학년 몇 반쯤 되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뭐 목소리도 여전하시고 얼굴도 동안이시고. 비결은 뭡니까? 그 젊음의 비결은. 그 제가 여러분이 좀 듣기 안 좋아하실 얘기를 하자면 진짜 어릴 때부터 동안은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난 거다.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몇 살쯤 돼 보이냐고 물어보면 초등학생 사진인 줄 알아요. 대학교 때 사진을. 물론 지금은 세월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친구들이 이따금 어머 너도 늦는구나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늦지 않겠어요. 많은 제가 좀 타고난 게 좀 긍정적이고요. 쳐져 있는 걸 스스로 못 견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방방방 뛰어다니는 그런 체질로 타고난 게 아닌가 싶고.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세요. 황영은 씨. 여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텐데 뽀미언니 스타일로 인사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청취자들께 뽀미언니 스타일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도 옛날로 잠시 돌아가고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때 그 시절로 한번 같이 돌아가서 우리 젊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뽀뽀뽀 친구들 고마웠어요. 안녕. 뽀미언니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대 뽀미언니 왕영은 씨 만났습니다.